어, 정말. 언니들, 아빠들. 1, 2부에 우리의 딸 치킨. 오늘이 말복이야. 아시죠? 삼계탕이라도 꼭 드세요. 말복에 꼭 삼계탕 먹는다는 편견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뭘 먹을까요? 빵 먹어요? 치킨, 치킨. 치킨? 아니, 알아. 근데. 삼계탕이 제일 맛있어. 삼계탕 말고. 아니, 저 치킨 있어요. 아이고. 남누하기가 진짜. 아유, 네. 자, 그러면 오늘 상상만으로도 덥고 에어컨 나오는 스튜디오가 천국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하루 일당은 똑같습니다. 최악의 아르바이트 상황 중 그나마 나은 걸 골라주시는 건데요. 자, 포기 3개 해주세요. 포기 3개입니다. 1번이? 1번은 한복에 가채 틀고 수염 붙인 엑스트라 아르바이트. 이거 힘들죠. 자, 2번. 패딩에 털모자 어그부츠 씨는 화보 촬영 아르바이트. 덥습니다. 자, 3번. 털옷 입고 곰돌이 탈수고 춤추는 놀이공원 아르바이트. 자, 이제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 분도 뭐 고르셨는지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네. 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1위를 볼까요? 신기주 기자님. 네. 1위. 1위는... 잠깐만... 2번이네요. 2번. 패딩에 털모자 어그부츠 씨는 화보 촬영 아르바이트. 이현자 씨가 2번을 선택하셨는데요. 그래도 화보 잘 나오면 어딘가에 캐스팅이라도 되겠죠. 파생 상품 원하시는 거예요. 역시 그리고 이 05번은 바닷가에서 겨울 의상 입고 모델 하기. 그래도 이 알바는 끝나고 시원한 바다로 뛰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골랐거든요. 그나마 다 힘든 아르바이트지만 똑같이 돈을 준다면 이 모델 일이 그래도 낫지 않나. 네. 저도 이게 낫고. 네. 동의해요. 바다에 뛰어둘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땀을 막 옷에다가 흠뻑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수거를 못하게. 그거 가져가려고요? 너 그냥 가져. 가져가려고요? 네. 예쁘게 드라이해서 입으면 되지. 1위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1위는 그나마 모델 1위예요. 저도 모델에 속으시는 거예요. 2위입니다. 2위는요? 네. 2위는 1번입니다. 한복에 가채 들고 수앤붙인 엑스트라 아르바이트. 왜요? 우리 최동수님께서요. 1번. 제가 사극을 워낙 좋아하는 광팬이라서 사극 찍는 것도 보면서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 선물 나가고 있는 거죠? 안 찍어봐서 그래요. 아니.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어요.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해봐. 헐리우드에서 막 대작을 하는데 거기에 엑스트라나 이런 걸로 그런 촬영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 특별한 일로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들어가셨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늘 그 정도는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수준의 탐크루즈 뭐 이런 친구들 오면 같이 어깨동만 하고 사진 좀 찍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요. 홍석천 씨는 그러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왜 이쪽 방면이 아니신 분은 좀 고생을 하더라도 그런 촬영장을 보는 걸로 추억을 삼을 수 있다 해서 2번을 고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명량이라는 영화 영화 보고나서 느낀 건 나도 그 아르바이트로 그 게스트로 돌견했으면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싸울 수 있었는데. 그렇지. 그리고 화살이라도 하나 맞으면 또 한 번 잡히는 거고. 그러면 나하고 같이 내가 왕년에 한 번 같이 이순신 장군하고 싸웠다. 그래서 우리 신기주 기자님은 2번. 이 영화 엑스트라를 고르셨네요. 네. 1번. 1번. 그렇다면 가장 적은 표를 받은 3위가 여름초에 최악의 아르바이트 1위가 되겠네요. 네. 3위입니다. 털은 입고 곰돌이 탈수고 춤추는 놀이동산 아르바이트입니다. 맞아. 이게 제일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해 주신 분들은? 7852님이요. 3번 했습니다. 답답해도 이쁜 여자들이랑 사진 찍으면서 잘하면 번호 교환도 되고요. 제가 작년 여름에 탈 알바하다가 만난 여자분이랑 만났거든요. 어머. 진짜요? 야. 이거 괜찮겠다. 왜냐면 일단. 작업용으로는 괜찮네요. 일단 탈이 부드럽고 이렇게 예쁘니까. 안에는 꿉꿉할지언정. 어. 안에는 꿉꿉할지언정. 이렇게 막 전화번호 줘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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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가면만 떡 써주면 못할 게 없다 어머 최하정씨 가면 좀 벗어주세요